어두운 녀석 헉! 어후! 너네 둘이 너무 세다아 천막기 비가 와요 이리와 오이 조용히 하세요 이번엔 어른 고양이 다 됐네 이번엔 어른 고양이 다 됐네 어른 고양이 입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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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어디 보자 누누랑 그러니까요. 응, 됐다. 둔둔아! 어? 졸려요? 우리 기디는 이런거에 관심이 없어? 나는 자막을 주지 않는다. 나는 자막을 주지 않는다. 나는 자막을 주지 않는다. 가방을 주지 않는다. 여지, 가만히 있다가 뭐해? 여지, 가만히 있다가 뭐해? 가방 밑에서 엄마 손이 움직여? 어헝! 이 바늘이 위험한 건 알아서 바늘 없을 때만 깨무는 거 봐. 탁! 으응? 수박이 따뜻하네. 우리 루루가 수박을 따뜻하게 생겼네. 어허! 디디가 좋아하는 치킨! 엄마가 치킨을 가방에 달아줄게. 디디, 디디, 디디. 크흫! 안녕! 과경T3 루루üt! 짜란! 완성! 멋있는데? 디디야... 디디가 이렇게 깔고 모았어? 엉덩이 밑에 뭐 있나 봐 봐. 아무것도 없네? 네가 팬더야? 딩고거는 팬더가... 이렇게 누워있대... 딩고기, 딩고기, 딩고기 싫지? 딩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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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고기 싫어해. 뭉친건 잘라야지... 슈슈슈슈... 으응... 싫어, 싫어... 알았어. 으응! 자! 됐어? 응. 이런... 어? 이런 얄팍한 고양이 같으니라고 greatest.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깨물다가 만져졌던 기분이 좋아 또? 네가 조금 전에 엄마 깨물던 고양이지. 어.... 주먹이 안나요. 딩고기, 딩, 딩. 딩이나 김 rul고기, 딩고기, 딩... 엄마 딩고기, 딩이 안 비켜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서는 사진 찍을거야. 진짜 그러고 잘거야? 엄마 사진 찍는데? 너는 정말... 엄마가 뭘 하든 말든 관심이 없고, 그냥 졸릴 따름이에요. 루루, 짜란! 완성! 어때? 그럴듯하지? 루루, 먹을 건가요? 어머, 저기... 여기... 루루가 좋아하는 수박... 루루가 좋아하는 치킨... 엄마가 좋아하는 초코... 엄마가 좋아하는 보리 음료. 완벽하지? 잠깐, 이렇게 볼래? 루루, 먹을 건가요? 어. 루루, 배가 고픈 것 같아요. 아니야, 루루 밥 먹었어요. 마음에 든다.